저 이제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셔도 돼요. 같이 있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하진 씨 지금 전혀 괜찮아 보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안 괜찮아요, 저. 아까 그 오토바이 운전자 제 스토커 맞죠? 앵커님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달려오신 거였잖아요. 이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도 허벅지 그렇게 떠올일 수있어요. 좋아